개항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개항군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개 반, 85명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구는 12만 3천 세대 820여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신속한 응대와 처리를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층 가구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대상자들은 11일부터 세대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